기부쑥쑥, 제주 튼튼 하모야, 혼맥만 빼고 크니 막내는 무서워 맨날 되지만 가히 요새 고향사랑기부제로 하영 바쁘댄 아, 우리 제주 살린다는 그거 제주도의 기부오미인 새해 공제 혜택에 답례품도우 받고 지역 고장 살리는 일석상조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답례품이 주문폭주한댕 늦어, 미안해 양반은 뭐다켜? 답례품 포장하던 시간 달아버르신게 대박났죠이 아, 이거 아니라 나보단 해녀가 대박이쥬 답례품으로 구쟁비형, 은갈채형, 하영도 초장댕 돌고래 인형도 얼굴이 활짝 피하신게 빛이 막났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플러깅헌우젠 바당 시러기가 확 줄어신 나니 경얼만도 제주만 온 바당이 어서 제주바당 꼭 지키게 어라? 갑자기 무서우멘 바당도 바당인데 이 주록 특별하고 쾌한 제주말이 사라질지도 모르느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 헌거 더 열심히 헌거 난 그만놀라이 뚝! 제게제게 파티좀 하게 생일 축하하염죠 하필 볼 때 뚜유 우리 몬딱 건강하게 나 생일인디, 부산이가 소무치고 정하멘 제게 소원 빌라게 소원 딴 거 어서 작년 출후 기부가 쑥쑥 올라가 제주가 튼튼하여 지국 우리도 무럭무럭 크는 거 줄게 먹돌도 똘남 시민 고맙난다 다들 고마워해 후우 촬영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자 너 출연도 받으면 뭐할거야? 고민정이야 난 10만원 기부하면 담리품에 100% 세일공제까지 해준다는데 기부해야지 성산입출봉 같은 공연관광지도 공짜로 갈 수 있대 대박! 안 하는게 손해네 엄마 난디! 우리 농장 제주하자 나도 제주도 빠져들지도 악고운 제주 우리가 지키게 마심